SOTIFICATION WAD I can win I need this I need to win I need to win I need to win I need to win I lost I remember I had lost I lost I don't think I have у тебя I don't think I've seen I can't buy I can't do it 아 좋아. 야 주정훈인데 이거 김종국이다. 지금 아마 저 효주가 되치기 들어올 수 있어 되치기. 니가 기술 넣으면은 바깥이나 안다니 넣으면 되치기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김종국이. 그런 거 알려줄 거야. 효주씨 자세가 진짜 안정적이야 지금. 야 지금 효주뿐만 아니라 너도 안정적이야. 너도 안정적이야. 깜짝 놀래. 야 니들 자세 봐라 지금. 야 니네 억지로 웃고 있는 척 하지마. 와 부야 장훈아 아니다 진짜. 간다 간다 오. 지금 들어온다. 지금 들어온다. 간다 오. 지금 들어온다. 지금 들어온다. 좋아 좋아 좋아. 넌 이미 잘 했습니까 부담 없이 부담 없이. 그렇죠 오빠 저. 넌 이미 지금 야 부파를 했는데 지금. 효주씨. 아빠 잘 잡았다. 지금 체력 회복 중이세요 효주씨. 효주씨. 효주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셔야 돼요. 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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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리. 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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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리. 야 이거. 애들이 유머리 내려와 내 이제 영역AK vuel원 날려ję. 야, 밧다리 제대로 들어갔어. 제대로 했어, 제대로 했어. 밧다리를 명구했어. 밧다리를 제대로 들어갔어, 밧다리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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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몸이 다 정상이 아닙니다. 힘이 다르네. 호랑이랑... 힘이 다르네. 호랑이랑... 힘이 다르네. 힘이 나는데, 지금. 힘이 나는데, 지금. 무성 선배가... 어깨에 붙인다. 어깨에 붙인다. 다리 먼저 보는 사람이 이기겠다. 무성씨도 지금 실험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힘보다 더 기술적이구나. 기술이죠. 아... 형, 이번에 이기면 우리 둘이 이기는 거예요. 아... 아... 자, 그럼 우리 종종축이 지금. 예, 힘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 와... 아... 숨 막힌다, 숨 막혀. 한방이야, 한방이고. 숨 막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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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gonna. 아, 이거 되찍이! 아, 이거. 우리가 이는 거야. 솔직히. 힘이 힘이. 이는 거야. 아 갔다니 들어갔는데. 진짜 아슬아슬지. 진짜 아슬아슬지. 진짜 아슬아슬지. 우리가 진짜 처음에. 내가 지금 이때 종국이랑 붙었어요. 조용히 해.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붙었을 거야. 기분이 안 좋아. 이제 다음 미션 때에 전화하십시오. 빨리 진작시켜주세요. 빨리 진작시켜주세요. 아니 야수의 운동을 끄집어낼 거야. 형 이거 진거에요. 형 이거 진거에요. 형 다음 주가 없어. 형 내 캐릭터에 지는 거랑 형 캐릭터에 지는 거랑 좀 달라요. 조용히 아래로. 캐릭터에 지는 게 영향이 커 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빨간 팀이 두 개 먼저 골로 빼고. 네. 잘 좀 고릅시다. 이준씨. 이번에는 그냥. 10번 좋다 10번. 벌 안 고르세요. 9번. 9번이 돌잖아 지금. 그릴. 와 대박이다. 그릴. 그릴. 그릴 저거 진짜. 그릴 저거 진짜. 10번. 10번 좋아. 이겼잖아 10번이라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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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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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장소로 향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마지막 장소까지 가는 차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에요? 경품을 각 팀당 지금 6개씩 들어갔는데. 각각 하나씩 선택을 해서. 아 붙인거고. 몸에 지니고 계셔야 될 거고요. 한 분은. 두 개. 각하영. 이따 봅시다. 야 그랬시다. 백제문화당지로 가서 런닝맨 형편수막을 찾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게임이야. 백제문화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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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뭐예요? 다들 갖고 싶은 거 뭐예요? 아니, 뭐, 다 TV지 뭐. 아, 그러면? 형, 사실 말하면 저는 텐트 형. 진짜? TV 형 줄게. 그래. 그럼 너 저기... 준호, 네가 텐트 지킬 거야? 네, 지금 텐트로 지킬 수 있어. 제가 봤을 때 좋은 거는 우성씨를 좀 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물론 좋은 거를 우성씨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성씨한테는 함부로 못 덤빈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디지털 카메라하고 자전거 줄까요? 우성씨가... 디지털 카메라보다 한우 어때요? 아, 한우? 아니, 한우는 지우, 지우. 우성씨가... 우성은 아침대면 이 시스템이... pien니저는 마을 이리자. 그건 이유는 이 시스템의 습관은 안에서 최애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성씨가 더 pushing 한우가 없냐. 우성씨가 더 힘을 주고받는 수 있습니다. 우성의 아침대. 우성씨가 더 힘을 주고받는 수 있습니다. 어, 우성씨가 더 힘을 주고받는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게임 시작. 게임 시작. 야 이거 진짜 넓은데. 게임 시작. 게임 시작. 빨리 찾아가네. 주노라. 너랑 나랑 잃을 게 아니고. 빨리 일로와. 일로와. 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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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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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저기 저기. 우선 선배 하하 형. 우선 선배 하하 형. 야해. 아휴. 진짜 조심해야 돼. 지석진 아웃. 지석진 아웃. 지석진 아웃. 지석진 아웃. 지석진 아웃. 저 형 어떻게 도와요? 아 저 형 뜯기였어. 아이고 형. 여기서만 하네. 아휴. 일단 1분도 안 됐잖아. 빨리 아웃을 수 있어야 돼. 아니 정보를 준다니까 내가. 그럼 형 빨리 도망가. 어? 빨리 도망가라. 진짜. 잡으러 가야 돼. 10. 여기에요 문. 5. 7. 6. 아하하하. 아이스박스. 형 아웃쇠요? 어? 어? 형 선배님 아웃쇠요? 벌써 뜯어? 아니 벌써 뜯어? 와 이거 말도 안 돼. 중국이 형. 중국이 형. 중국이 형. 중국이 형. 여기 갈데 있어? 허흑. 아윤. 하윤. 아윤. 하윤. 효주야. 야 어디 간 거야? 하윤. 아윤. 난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다들 이리로 올 줄 알고 지금 다 이리로 오고 있어 여기가 제일 꼭대기거든 들어갑시다 한방에 딱 그냥 우리 그냥 전쟁 한번 하죠 아 지금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저기 있네